네, 안녕하세요. SF9의 찬희입니다. 네, 일단 저는 특이사항은 첫 번째로 시그널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대박! 계작이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대사 있으면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네. 그럼 살짝 짧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네요. 혜영이는 나중에 좋은 사람 되겠다. 왜? 그만큼 세상에 관심이 많다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어렸을 적에 미술상을 탔었어요. 진짜로요? 전혀 믿기지 않아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 한 번 그려주세요. 괜찮나요? 시간은 한 20초 드릴게요, 찬희 씨. 괜찮나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찬희가 괜히 준비까지! 어, 전혀 믿음이 가지 않지만 한 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희 씨, 시간! 잘 들었어요. 자, 완성됐나요? 아, 예, 완성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빵! 네, 찬희 씨! 바로, 바로 씻어주세요. 왜요, 왜요, 왜요? 되게 포인트 있지 않아요? 본인이 한 번 들어주세요, 주호 씨. 아, 찬희 씨! 아, 찬희 씨인데 혹시 좋는데 아, 근데, 잠시만요. 근데 특징은 잘 잡았네요. 다음 특이사항은 또 오래 씻는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오래 씻는 거예요? 뭐, 화장실 전세 냈죠. 그리고 뭐, 멍을 많이 때립니다. 멍을 많이 때립니다, 제가. 커플 사진도 멍 때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시그널 때 그 표정 아닌가요? 아니에요, 시그널 때 표정은 눈빛이 다릅니다. 약간 슬픈 눈빛. 뭐가 다른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좀 화났다, 화났다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지금. 그러면 기분 좋다. 지금 행복하다. 하나, 둘, 셋! 뭐가 행복한 거야? 도대체 뭐가 행복하냐고. 슬플 때, 슬플 때. 싸웠어요? 하나, 둘, 셋! 슬픈. 뭐가 슬픈 건지 모르겠고요. 3차만 남겨졌네요. 3차만 남겨졌네요. 이거 뭐 개인기라기보다는 좀 춤을 일단 좋아합니다. 와, 춤 진짜. 잘 추는 걸, 춤추는 걸 좀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짧게 한 번 보여줄 수 있나요? 짧게? 여기에서 뭔가 얘기하면 보여줘야 돼요. 3, 6, 7, 8. 잠깐. 마지막으로 이건 제 정말 특이 사항입니다. 네, 마사지를 잘합니다. 아, 맞아요. 마사지이죠. 아, 카메라 감독님 한 번 해드려도 돼요? 저 진짜 잘해요. 여기서. 올렐라, 올렐라. 지금 찬이가 암마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없으신데? 표정이 없으신데? 찬희 씨. 찬희 씨, 찬희 씨. 찬희 씨, 찬희 씨. 잘 들어오세요. 별로, 별로. 별로 나왔습니다, 별로. 상처만 안고 가네요. 네. 열심히 하고 막내로서 더 밝은 분위기 만들어내겠습니다. 아, 좋아요. 웃음 짓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